제 12장 그날의 내가 말하기를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망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미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하다 시온의 주미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